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유지를 돕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 조건을 바꿔 소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온 것을 막기 위해 향후 2주 동안은 20명 이하 사업체나 독립계약자들의 신청만 받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PPP는 무상이 아닙니다. PPP는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직원급여와 임대료 사용 등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해줍니다. PPP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작은 업무들이 500명의 업무가 아니라 이 작은 업무들이 대부분의 업무들이 90%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수혜 규모가 확대됩니다. 연방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프로그램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86만 1천 명으로 최근 4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